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요즘 AI 열풍이 대단하죠? 저도 최근 들어서 열심히 사용 중입니다. 이제 사실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보다도 바로 채 GPT. 여기다가 직접 물어봐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분명히 부심위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 GPT 같은 AI 서비스에게 피부 질환 관련 상담이나 조언을 얻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채 GPT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뛰어날 때도 있는데 가끔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서 당황할 때도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채 GPT의 답변을 바탕으로 정말로 채 GPT, 네가 추천하는 피부 관리법이 뭐야? 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가 봤을 때 얘가 옳은 말을 하는 건지 얘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채 GPT에게 가장 단순하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피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보니까 채 GPT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는 클렌징을 철저히 해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중 세안을 하루에 두 번 하라고 하더군요. 하루 두 번. 이중 세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라. 네 번째는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해라.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 다섯 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여섯 번째는 각질 제거를 신경 써라. 여기서 물리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화학적인 필링 제품들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뜯어보면서 과연 이 채 GPT가 말한 피부 좋아지게 하려면 하라는 이 여섯 가지를 정말 맞는 말인지 디테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클렌징을 철저히 하라 입니다. 채 GPT는 하루에 두 번 이중 세안을 해서 철저하게 씻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클렌징을 꼼꼼히 하라는 말에는 공감은 하지만 채 GPT의 대담은 사실 틀린 답변에 가깝습니다. 과하게 씻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안은 하루 두 번이면 충분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매번 폼 클렌저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원장님 할 때 이중 세안으로 깨끗이 닦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피부 타임마다 다르지만 저녁에 클렌징을 올바르게 했다면 아침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한다거나 너무 예민한 피부 타입은 물 세안만 해줘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클렌징 볼게요. 메이크업을 했었을 때는 당연히 이중 세안이 필요합니다. 근데 선크림만 했었을 때 이때가 가장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자,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입자가 모공 사이에 잘 닦이려면 선크림도 이중 세안해야 되겠죠. 초등학생한테 물어보세요. 너 설거지 한 번 해야 잘 닦이니 두 번 해야 잘 닦이니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두 번 해야 잘 닦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크림은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매일마다 사용한다 이겁니다. 자, 매일마다 사용을 하는데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한다고 한다면 피부 장벽이 정말 손상받게 됩니다. 자, 이거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중 세안을 본의 아니기에 매일마다 사용했던 분들은 피부 장벽이 굉장히 강하더라도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단일 세안으로 닦일만한 선크림을 사용하라고 저녁에 집에 오면 단일 세안으로 닦일만한 세정력을 가진 폼클렌징으로 단일 세안, 한 번 세안한 것을 추천했었습니다. 자, 아마 그렇다면 세안제가 주로 약알칼리성 세안제일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그래서 피부 타입마다 당연히 다르긴 하겠지만 아침에는 주로 뭘로 사용을 한다? 약산성 세안제 저녁! 근데 저녁이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 무조건 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 선크림을 바른 이후에 세안을 할 때는 뭘로 한다? 약알칼리성 세안제 약알칼리성 세안제를 사용해서 아침과 저녁을 다르게 해주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게 안 닦여도 문제지만 과도한 세안은 피부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습제를 꾸준히 발라라! 정답이겠죠, 당연히. 좀 뻔한 대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 종류의 보습제품을 바르기보다 본인에게 잘 맞는 보습제의 종류를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최소한의 종류로 골라서 바르는 뭐를 조절하라고요? 빈도수! 종류를 최소로 해서 빈도수로 조절!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면 이게 정말 엄청난 내용이구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이게 보습제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유분감이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만약에 본인이 보습제 대표예요. 이걸 단독으로 사용해도 보습이 돼야 되겠죠? 어떤 A라는 보습제를 만들었는데 이걸 단독으로 사용해도 보습이 돼야 되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유분막을 씌워줄 수 있는 유분감이 있는 성분들이 이 A라는 보습제에는 포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성분들이 B제품, C제품, D제품, E제품 당연히 다 갖춰져 있겠죠. 그런데 이 A, B, C, D, E, F라는 각각의 광고가 돼 있는 성분을 보고 A는 이런 기능이 있고 B는 이러한 기능이 있고 C는 이러한 기능이 있으니까 많이 쓰면 좋겠지 그래서 여러 겹이 발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에 모공이 한 2만 개가 있거든요. 이 2만 개가 넘는 모공이 막힐 가능성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특히 날씨가 더운 지역에 계시거나 아니면 정말 날씨가 덥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으로 평소에 모공을 꽉 막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피지가 유전적으로 발달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지가 더 저류가 되기 좋겠죠. 이렇게 여러 종류를 쓰게 되면 그래서 개수를 줄이되 빈도수로 조절을 해서 첫 번째, 모공이 막혀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들을 아무래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생길 수 있는 현상을 최소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부에 닿는 앨러지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보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공을 막지 않고 화학물질들이 적게 함유가 되어 있는 것들을 빈도수로 여러 번 발라서 지속적인 보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해라. 당연히 이건 정답에 가깝겠죠. 자외선 차단은 채 GPT가 말한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피부과에서 보는 거의 모든 색소침착, 탄력저하, 노화의 원인 중에 절반은 뭐다? 바로 자외선입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는 집에서도 발라야 하나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저도 지난번 SBS 좋은 아침에서 아, 이게 이걸 특집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자, 뭐가 정답일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집에서도 발라야 할까요? 첫 번째는 LED등에서는 자외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형광등, 요즘에 잘 안 쓰죠? 그런데 예전에 많이 썼던 형광등은 소량의 자외선이 완벽히 차단되지 않고 미세하게 누출이 될 수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형광등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 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천장으로부터 충분한 거리에 떨어진 위치라면 무시해도 될 만한 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가 쪽에서는 자외선이 투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평소에 창가 쪽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자외선 차단제가 집에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든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집에서 만약에 자외선 차단제를 계속 바르고 있다면 피부의 화학물질들이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모공을 계속 막게 되겠죠. 집에 있는 동안, 밖에 나가는 동안 계속.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되게 되고요. 또 접촉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가 있겠죠. 또한 우리가 깨끗이 닦아내야 되잖아요. 집에서도 바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닦으면서 피부에 자극이 더 가해지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건 평소에 햇빛 차단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라면 창가 가까이에 햇빛을 이렇게 쬐지 않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 집에서까지 선크림을 바르고 있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외부에 나가실 때는 열심히 발라야겠죠. 이마, 양볼, 코, 턱은 물론이고 헤어라인, 목, 뒷목, 그리고 귀 뒤, 손등까지 꼼꼼히 발라주시고 3, 4시간마다 덧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만 잘해주더라도 피부 나이가 한 5년은 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바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식단을 해라 이겁니다. 이 채 GPT의 조언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 피부 건강과 관련해서 식단의 역량은 개인의 체질과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글라이세믹 인덱스, 고혈당 지수라고도 하죠. 이 GI 수치, 이것이 높은 식품은 인슐린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킨다고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것이 피지 분비를 촉진시키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드름이 악화될 수가 있겠죠. 또한 유제품은 일부 사람들에게 염증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체질과 피부 상태에 맞는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섯 번째는 바로 충분한 수면입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수면은 피부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은 피부 장벽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의, 우리가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저는 많이 강조하는 게 수면의 질이에요. 수면의 질. 저는 잘 때도 집중력 있게 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자는 동안 주변에 계속 잠을 깊게 못 잘 만한 환경들, 방해 요소가 있다면 사실 수면 시간이 충분해 보여도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 단계에서 피부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면 환경을 개선해서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것이 바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바로 각질 제거를 신경 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물리적, 화학적 필링을 통해서 각질 관리를 해주라 이렇게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틀린 대담입니다. 각질 제거는 피부 타입과 상태에 따라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지나친 물리적 각질 제거는 당연히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서 민감성인 피부와 트러블이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때를 밀거나 각질 패드, 코팩을 포함한 다양한 물리적 각질 제거는 심하지 않아도 저희 피부과 전문의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각질 제거가 도움이 되잖아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각질 제거제, 예를 들자면 아하, 바하 같은 것들은 여드름 발달이 많고 피지 발달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피부 상태에 맞게 주 1에서 2회 정도 사용해 주는 것이 권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모든 피부 타입의 숙제처럼 열심히 해주는 행동은 정말 나쁜 이유가 제가 항상 이렇게 비유를 해요.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피부 장벽이 파괴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피부 장벽이 뭐라고 예전부터 계속 비유를 드려드리죠? 집에서 지붕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집이 있어요. 피부라는 집이 있는데 여기 가장 바깥층이 쓸모가 없는 조직인 줄 알았는데 뭐였더라? 피부 장벽. 얘들아. 그래서 제가 얘를 지붕의 비유를 많이 하죠. 집에서 지붕 위에 사포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금이나 균열이 생기겠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말아야 될 알레르기 원인들이 안으로 투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피부 장벽이라는 애들이 피부 안으로 절대 이러한 작은 입자들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었는데 거기에 금이나 균열이 생기면서 얘들이 안쪽으로 침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면허세포들이 야, 외부물질 들어왔다. 막자. 공격.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얼굴이 간질간질, 따끔따끔, 예민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염증 반응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혈관 확장으로 인해서 얼굴이 붉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어떻게 된다? 붉어지게 되는 거고요. 얼굴이 붉어지게 되고. 세 번째는 우리가 피부라는 하나의 집이 수분을 잘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지붕이 금이 가고 균열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수분이 잘 가둬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느낀다? 석건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각질 제거를 꼭 해야겠다라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각질 제거 후에 곧바로 보습을 해주는 습관은 들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채 GPT가 추천한 피부 관리법, 기본적인 사항들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디테일로 들어가 본다면 틀린 부분이나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피부과 전문의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피부 상태를 진단하고 적절한 관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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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